경남도가 경남도 의사회와 협력해 의심 환자의 진단검사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최근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방문해 보건소로부터 신속한 검사 안내를 받고도 즉시 검사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도는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 발견 즉시 보건소에 통보해 무료 검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